서울은 서울 안 같아요 저희는 여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입니다 그래서 시작도라지면 어떡해 아 이게 아침이라 졸업도 울었어요? 대수하네요 그래서 일주일에 와서 볼 만한데 해를 먼저 보고 해외 군민들한테 첫 입을 해 딱. 딱 받았으려고요 이렇게. 오우 빨려. 오우 빨리 오면 해. 오우. 진짜 스쳐 오르믹이. 미쳐본 하이로.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요. 특히 코로나도 끝났으면 좋겠고 올해. 작년에 정말로 어려운 한 해였는데 올해는 희망도 많고 정말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.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요. 특히 아직도 해가 안 뜨고 있는 우리 지구의 다른 쪽 우리 해외 교민 여러분께서도 저희가 해 아주 안전하게 넘겨드릴 테니까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우리 전 세계 교민 여러분 우리 한국인 여러분들 다 정말 연대 정신 속에 행복하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 지금 해가 다 떠오르렀는데요. 딱 10분 후에 호치민 상공에 떠오릅니다.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평화롭고 누군가가 고통받지 않는 그런 행복한 세상이면 좋겠습니다. 해외에 계신 교민 여러분께서도 힘내시고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, 인정받는 나라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. 행복하십시오. 지난해는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드셨는데 떠오르는 해처럼 희망이 솟아오르시기를 바라고요. 그리고 또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연속하셨습니까? 눈부셔서 못 보겠습니다. 우리 국민 여러분 올해는 정말로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그런 한이 되면 좋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